우리 쌤이 잘 올라가네 꼬미도 아까 돌리러 와요 올라가 아빠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줄 잡고 줄을 잡아 줄을 잡고 이렇게 당겨 그렇지 일어서 또 올라가 줄을 잡고 줄을 잡아야지 그렇지 줄을 잡고 그렇게 그렇지 줄을 당겨 줄을 당겨 다 올라가고 있어 응 끝까지 아빠는 3미터 내려갈게 내려가는거 위험해 자 이제 미끄럼티를 타고 갑시다 범인 범인 조심해야지 범인 일어서 범인 일어서 범인 일어서 어 갈까요? 갈까요? 할 수 있어? 진짜? 어 잠깐 봐 빨리 와 빨리 자 쌤이 내려가 앞바당 보미 타고 자 쌤이 출발 자 같이 타자 쌤이 앞으로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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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